광주 동구의회 광주 동구의회가 4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갑니다. 광주 동구의회는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9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10세 건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심의에는 소상공인 지원과 충장 문화복합시설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구청 발의 8건, 의원 발의 5건에 대한 조례를 다룹니다.